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머리 잘랐어요 저 다들 어려보인대 지금 너무 어려보인대 근데 사실 불살이 좀 낀 것도 한 번 켰어요 오늘 점심 닭갈비 덮밥 먹었어 요즘 요즘 자주 듣는 노래고요 아니 북은 방금 틀었는데 요즘 진짜 이거밖에 안 들어요 요즘 이 노래밖에 안 들어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? 노래 제목 STAY 진짜 이거는 꼭 커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Get drunk Wake up away Still still And we'll 중독성 아 그쵸 중독성 진짜 너무 이게 게다가 노래가 2분 20초야 거의 그래서 너무 짧아 그래서 듣다가 너무 짧은데? 하고 한 번 더 되게 신나 되게 신나? 너무 신나? 너무 신나? 뭔가 신나? 너무 신나? 너무 신나? 너무 신나? 공구 2만 어떻게 생각해? 어..어리다 .. 공부면 내 나이 반이잖아 반을 똑 자르는 건데 공부면 맞나?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현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생장을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밝혀서 그냥 갈 수도 없네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내 수 헤어진보다 더 아픈 그리움으로 널 생각하며 쉽게 쓰여진 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두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서울을 찾아와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이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토마니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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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